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손주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개념 모의고사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개념 모의고사는 쉽게 말해서 빅킬러 문항으로 구성된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모의고사는 개념을 막 끝낸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즌제로 운영되는 실제 시험과 똑같은 모의고사를 보기에는 아직 실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범위 내용을 문제와 함께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아주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빅킬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짧게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20분 정도 잡고 푸시면 되겠고요. 매 회차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회차가 제공됩니다. 나중에 한 5회차 6회차 풀었을 때 내가 이제 좀 속도감이 난다 그러면 15분 컷으로 푸셔도 괜찮아요. 제가 일부러 중킬러 같은 것도 어려운 거는 좀 배제하고 중킬러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혹은 어려운 거를 조금 수정해서 난이도가 낮게 ㄱ, ㄴ, ㄷ을 다시 재배열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개념을 끝내고 나서 문제풀이,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본다라는 의미로 공부할 수 있는 모의고사 자료로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 20회차고요. OMR 카드랑 해설지 제공되고 전문항 스마트 코드, 전문항 해설강이 제공되고요. 전문항 인덱스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항만 해설강이 볼 수 있게 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고요. 저는 바로 해설강의에서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